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끝물에서 독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그리고 나중에 문의만 민간인 대통령이 나왔던 노태우 정권 시절 그때도 독재가 어떤 식으로 관철되었는지 이후에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래서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실상 니들이 말하는 독재는 있었어 정말 내가 이걸 갖고 독재라고 해? 한심하죠. 이걸 갖고 독재라고 한다니 진짜 독재가 무엇인지를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진짜 독재의 의미를 지금 바꿔치기하기 위해서 수작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회의 상임위 17개를 민주당이 다 갖고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잖아요. 법사위 안 주니까 싫다며. 그래갖고 니들 보고 다 하라며. 그런데 일요일까지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98%까지 됐습니다. 진짜 싸인만 하면 되는 정도로 초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놓고 어디선가 전화가 왔던 거죠. 몰라요. 그게 누군지. 추정은 할 수 있을 뿐이죠. 초안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싸인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어디론가 그야말로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의원총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의원총회가 아니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한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는 시종일관 18개 전부 민주당 줘라. 줘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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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불러왔어요. 왜 김종인은 주라. 주라. 이런 노래를 불러왔을까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자기네들이 능력 없다는 걸 커버 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스스로 미래통합당은 법안이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것 같아요. 민심을 잇는 능력도 상실했고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뭘 보면 아냐고요? 주호영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위 뉴스를 보면 압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 그런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속내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위 사실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공수처가 왜 위헌적이냐. 공수처장을 탄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정부조직법에 가보면 모든 장들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기관의 장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명토바가 났어요. 새롭게 생긴 공수처가 하나 등장한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에서 벗어납니까? 공수처는 정부조직이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판사를 했어. 이런 인간이 판사를 했다고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허위 사실로 아무리 자신들의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미통당이 전략 없다는 사실만이 계속 확인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패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패배하다 보면 어떤 게 적게 된다? 패배의식에 쩔게 돼. 나중에는 아무것도 지 힘으로 못하게 돼요. 마치 거대한 쇠사슬이 발목에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쇠사슬이 사라졌는데도 자기 혼자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작자들을 만들어야 저 적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패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도 눈앞에서 통과되는 걸 보여야 되고 공수처에서 공수처장이 자기네들이 보이콧했는데도 임명되는 꼴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미래통합당 저 휘레기들 국회에 보내는데도 아무것도 할 짓 없이 돈만 1억 얼마씩 또박또박 타먹는구나. 이런 인식이 전해들 지지자한테도 머리에 박히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패배로 길들이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재 패드립밖에 없거든요. 그 독재 패드립이 얼마나 허위인지 직접 독재를 경험한 사람의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최우현 평론가에게 독재 정권 시절에 어땠는지 생생한 증언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현 평론가님.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또 연락을 주셨네. 팩트체크하면서 갑시다.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허위 데자보를 자기가 다니지도 않는 대학에 갖다 붙인 일배로 추정되는 한 작자가 있어요. 그 작자가 입건됐습니다. 입건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데자보 갖고 이랬다 그랬는데 전두환 시절에는 이런 데자보를 붙이면 어떻게 됐죠? 원래 튀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때는 데자보 자체를 붙일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잡혀가면 그냥 구속이에요. 대판도 뭐 무슨 XXX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저 때도 데자보를 그냥 흔한 공개된 게시판에 붙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붙이면 붙이고 나서 광탈하듯이 와가지고 누군가 뗍니다. 맞아요. 학교 관계자가 뗍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떼주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왜냐? 학교 내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죠. 경찰들이 보기 전에 떼주니까 고맙지. 오히려. 무슨 XXX를 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때는 프린터가 귀했고 그렇죠. 각 단과대마다 종류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이쪽은 예를 들어 문과대는 도트 프린터 이과대는 인기체 프린터 같은 명조체라도 글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다 알아. 그렇죠. 단과대 프린터가 뭔 종류인 줄 알고 쓰면 이거 어느 조직에서 썼나 보다 해가지고 그거 추적해가지고 그 문건 쓰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저기 증언 하나 더 드리려고요. 장 기자님! 자 91년도에 독재 정권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고 가세요. 90년에 전교조 때문에 학교에 유리물 뿌렸다가 대공분실에 붙잡혀 갔어요. 대공분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장도 없이 영장도 없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렇죠. 89년일 거예요. 아마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다니아 판문점에서 이 땅이니 이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구경하다가 시위하다가 구경하다가 정경희 학생을 막 두들겨 패더라고 그대로 붙잡혀갔죠. 붙잡혀갔어. 그대로 붙잡혀갔는데 영장 없이 72시간을 붙잡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잡아가가지고 7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수첩에 적혀있던 거 수첩에 이제 왜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 있잖아. 그러면 나만의 기호를 가지고 적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호가 뭐냐 간첩이냐 난수표냐 난수표냐 단계장님 그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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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금 현재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벌금형을 때리는 건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일이다 라는 시골에 얘기하는 그 쉐리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전두환 때도 없어도 백박 가봐. 네가 당해보고 얘기를 해. 아우 진짜 무슨 소리야. 아니 심지어는요. 그 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 직장 잘라버린다고 경찰이 거의 1년 내내 전화를 하고 네. 나 지금 솔직히 맺힌 거 정말 많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진짜요. 고맙습니다. 특별출연. 아니 잠깐만 한바디 니야 나온 김에. 제가 기억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5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5월 26일날 성균관대 김귀정씨 사망할 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깔리고 붙잡히고 채이고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상황을 겪고 얘네들도 한번 깔리고 채이고 한번 토끼몰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 독재가 뭔지 좀 보여주고 싶어. 실습으로 보여야 돼. 실습으로.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출연 때 더 속 시원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사님 고생하셨어요. 아이참. 보세요. 지금 3명이 지금 봐. 나는 86년에 대학 들어갔고 여기는 88에 대학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기는 91년에 대학 들어갔어. 그런데 91년 이후까지도 그렇게 당했던가. 그게 독재야. 96년이 연세대 사태. 96년 연세대 때는 또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냐. 전투 경찰들이 학생들을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한 것이 96년, 97년까지 다시 그렇게 됐었어요. 어디다 대고 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거기서 직접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엔 진짜 또 억울하긴 하지만 강기훈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곽상도한테 생사람 잡혔던 사람이 강기훈입니다. 선배였죠? 우리 최영훈 평론가. 바로 직수 선배였고요. 이 사람이 유서를 대필해줬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튼 곽상도라는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강기훈은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상황이 난 현실인데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거 독재정권을 비교하면 미치고 팔찍 뛰겠는 거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잘 모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 믿어요. 이걸 또. 이런 기사를 그런 매체에 나왔다고. 이건 진짜 기본도 안 되는 걸 기사랍시고 그냥 써가리고 문화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대자보와 웹자보라는 제목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법까지 발의됐다. 독재국가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 그 5.18과 관련돼서 허위선수를 유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북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오도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들 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정말 이 생각만 눈물 나거든. 눈물 납니다. 진짜. 그때 저나 우리 최유한 평론가나 청춘을 완전 저당 잡히고 우리한테는 20대가 없어요. 나 어렸을 때 집안에 풍부살락이 만든 것이 독재정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혜택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 최유한 평론가 같은 경우는 아버님께서 평생 김대중 선생님을 모셨어. 그냥 갑자기 일만 되면 그냥 들어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그냥 데리고 가고 취조하고 그랬던 게 그때야. 그게 독재야. 이 셰리들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독재라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김정수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 이건 가짜다. 이건 건물 침입 원치 않더라. 침입해서 벌금 받은 거다. 독재정권 말도 안 된다고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연결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